할머니 나 심해라 심해라 이러니까 할머니가 화장실 때 가면서 오메오메 내 손주 이쁜고 내 손주 꽃이 이쁜고 완전 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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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그러니까 손주가 있다가 얘기도 해도 또 이쁘다고 하면 더 이쁜 짓고 산다 할머니 할머니 내 거는 꽃이고 옹아 거는 뭐야 응? 그거는 뭐라고? 아니 내 거는 꽃이고 옹아 거는 뭐여? 몰라? 아니 이 나이가 되도록 몰랐어?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게 길을 가까이 해 가까이 차지 응? 옹아 거는 차지야 아 그래서 그러지요 오 그러구나 그러면 압박사는 뭐야? 뭐야? 한자에요 한자 몰라? 몰라? 회장님 뭐야? 어? 지읒지읒지읒지어 어따 그것이 그런지 어려워 줘! 그런거야 아 그러구나 그러니깐 그러다 할아버지과는 그러니까 적방이 이런거야 그러니까 적방이 있으니까 찐똥찐똥 울린거야 그래갖고 할머니가 아가 누가 누군가 봐봐라 그러니깐 딱 내다면서 어이 저도 아니네 이랬어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했어 이제 후탄이 나왔어 할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픈거야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내가 걸어온 과거를 보면서 너무 슬픈거야 세상에 이것갖고 자식을 그렇게 본성을 시켜놨는데 이제 와갖고는 좀 아니네 이러니깐 이 할아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역으로 갔어 역으로 가갖고 기차 레일있지 철로 레일 거기에다가 에라이 문디 같은거 죽여버리잖아 요놈 올려놓고 이러고 있었어 아니 그랬더니 세상에 그 영혼이 쫙 멀리서 보니까 기차는 오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걸 깔고 올려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호르락이 막 불면서 바쁘니까 초취원 초취원 이래놓고 생긴 여기 초취원이야 내가 올려놓고 있거든